아이들 봐보세요. 눈이 너무 아파서 이 암모니아 냄새랑 이런 게 너무 강해서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. 암수 다 짝지어가지고 저는 암수 짝지어서 들어가 있어요. 다 모아져 있는 거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살짝만 열을게요. 아예 이빨이 그대로 박혀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요. 2주 전에 여기 변넘편에서 3cm 거리에서 네 여기까지요? 여기까지 다요? 이거를 주문하자고 치러보고 잘 모르겠어요. 어 먹고 있어요. 이렇게 또. 수정합니다. 오케이. 그만이죠. 좋았어요. 괜찮아요. 얼마나 먼저 해볼까요? 잘라볼까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엠니바지. 괜찮아요. 너무 맛있게 잘 후렴했던 것 같아요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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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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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이거 아니지 이렇게 작은데...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마지막 알겠어 음~~ 걸어봐 아사히 이리 와 이리 와 응 동대방 길어가자 안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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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겁이 많아! 왔어! 아이고 잘 왔어! 어우 예뻐!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? 응? 오오오! 이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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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매아! 옷도 입국이 들어가서 그런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